멀어붙은 수영장 오늘따라 유난히 덥네 여보! 도대체 이 쓰레기들은 다 뭐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어질러 놓은 거야? 이거 다 치울 때까지 아이스크림 금지예요! 하하하 저는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가기로 해서 나가볼게요 어? 흐흐흐 흐흐흐 으아 허허허허허 잭 설마 아빠 혼자 두고 도망치려는 건 아니지? 하하 그,그게 어, 아이고 아흐흐흐흐흐 여기서 IU는 내가 딱 쉬죠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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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닝 으닝 우닝 퐁 음 흠, 이 정도는 그 이야기야.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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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싫어! 저 녀석들의 웃음소리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 그게 있었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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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녀석들의 웃음소리를 전부 알려주마! 오래오, 오래오! 큰일이야! 어떡하면 좋지? 비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흠! 수양복 입은 내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다들 너한테 반하면 어떡하지? 흠! 우와! 흠! 코코너스 주스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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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럼 다가가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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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신나게 출발! 흠! 흠! 으아하! 야! 으아하! Wow! 오! 으아! 으아! 흠! 이게 뭐지? 으아! 도와주세요! 아래요 아래요 이제 너희들의 웃음도 끝이다 뚱뚱치킨 얼음총으로 정보 알려바랴 내 뇌로 박사님 멍청한 녀석들 그냥 가만히 있어 나한테 쏘면 어떡해 어? 얏 수영장에 사건이 생겼어 어머 모두 다 얼어버렸잖아 저건 레오 박사예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주파잭 출동이다 슈퍼 장량 파워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백 파 파 파 파 파워 백 악평들이 나타나면 따다다다다다 달려가줘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백 호피 호피 따라 올라 슈퍼 장량 파워 우리는 슈퍼 슈퍼백 우리는 슈퍼 슈퍼백 오오오오오 오리오리오 어떠냐 이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 응? 이게? 어디에 도망치려구 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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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우리 다 얼어버리겠어 그대로 알려주마. 얼음총 달쌍! 당장 멈춰! 얘들아, 괜찮아? 슈퍼즈! 또 나냐? 네. 배우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의 모두가 다들 얼어버렸잖아! 너도 같이 알려주마! 휴! 그렇다면 간다! 어? 으아악! 슈, 슈퍼즈! 슈, 실수! 이번엔 진짜로 가만두지 않겠다! 으아악! 으아악!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누굴 어떻게 한다고? 어딜 도망치겠지! 헉! 안돼! 으아악! 으으으... 큰일이야! 발이 얼어붙었어! 어떡하면 좋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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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얼음을 깨뜨리자! 응! 얼어버린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마늘이 필요하지! 마늘의 스코르디닌, 꿀의 아미노산, 바게트의 식이성유를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마늘 2개! 달콤한 꿀 1스푼! 먹기 좋게 자른 바게트!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마늘 바게트! 슈퍼냠냠— 미니냠— 미니냠— 어...냠냠 파워! 좋아! 이제 미끄러지지 않아! 흐! 어림없다! 흐! 뭐야! 얼음촌이 악 통하잖아! 흐! 으악! 어? 으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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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하하하하! 어떠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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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짠! 으흐흐흐! 예우 박사! 이젠 소용없어! 어서 포기해! 흐흐흐, 안 되겠다! 합체! 어린 대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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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어? 아니, 야하하하하하! 어디 한번 피해보시지! 으으아악! 으악! 슈퍼잭! 얼음판을 깨뜨려 퀘호 박사를 빠뜨리자! 알았어요! 으흑! 으아악! 으아악! 도대체 왜 이렇게 빙글빙글 터는 거야? 슈퍼 냠냠 파워! 안 돼! 자 슈퍼즈! 슈퍼즈! 더울 땐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당신? 여기서도 아무 데는 아이스크림 껍질을! 아, 그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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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흠